명확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누군지 알아봐시는 거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간단하고. 궁금증 아닐까요? 물음표. 누굴까?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고 이게 정말 만국공통의 음악의 힘이구나. 저렇게까지 노래 잘 불렀나? 할 정도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누구나 출연이 가능하고.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4월 시작으로 1296일간 696명의 도전자들이 펼친 진검 노래 승부. 깨지지 않는 최장기 집권 18주 연속 가왕 음악대장 하현우. 가녀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별 불문 반전의 주인공 백청각.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좋아. 시스권을 부른 스틸 하트의 리더. 멋있다. 정말 천러 캐스팅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스틸 하트. 사랑해요. 영우의 레드플레이 주인공. 웬일이야. 최애 박두수, 폴 레이벌, 레이벌 습니다. I'm so sorry about that song. 오, 이상해. 어느 날 나오셨죠? 그 데드폴의 베네플레. 베네플레 맞지? 아, 인상 깊었는데 이름이 헷갈렸네. 지금 방탄소년단이 나가면. 방탄소년단 중에 정국 씨라든가. 정국이요. 펜싱맨으로 출연했던 방탄소년단 정국. 방탄소년단의 메인보컬, 정국 씹니다. 여기 노래도 잘해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면.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에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가지가 있죠.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쪽에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 BTS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BTS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BTS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즌 1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 슈퍼 슈퍼? 아, 슈퍼 없죠. 아, 슈퍼 없죠. 그렇죠. 네. ADM 경쟁에는どう various? bring life never тому가. kuria를 사랑해요. kuria를 사랑해요. Pourmat backup, culture, Likely working with you. We just hope you do more business throughout kasuriya. 2019년 1월 첫 방송을 예고한 마스크드 싱어의 깜짝 반전과 재미 기대할게요.